줌바 댄스 안녕하세요 줌바 댄스 켈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저서 줌바 댄스가 온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브이로그 형식으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책을 쓴 계기는 제가 우울증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이제 줌바 댄스를 하면서 하고 나서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와 저의 경험담 중심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감정 기복도 조금 심했었고 혼자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집에서 있으면 굉장히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이제 안좋은 생각을 이제 밑바다까지 나락까지 하고는 했었는데요 제가 줌바 댄스를 하고 나서 보니까 줌바 댄스의 효과가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구요 우울증만 극복한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불안까지 해소가 돼요 네 실제로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불안 감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와 함께 이제 줌바 댄스를 하면서 우울증과 불안 여하튼 이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극복된다고 됐었다고 저한테 오셔서 얘기한 분들도 계시구요 두 번째는 코어 및 전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어와 전신 근육 운동을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요즘 현대인이 아주 바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또 헬스 트레이너 자격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줌바 댄스 수업을 하면서 또 커리큘럼 안에 이제 코어와 전신 근육을 근육 운동을 강화할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또 따로 이제 만들어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지방 연소 효과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한 결과에요 이제 줌바 댄스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제 한 시간에 무려 천 칼로리 가까이 소모가 된다고 이제 결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나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싫다 웨이트나 이제 아주 무거운 거 드는 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나게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 유연성 항상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팔다리 관절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제 줌바 댄스가 물론 이렇게 찌르고 뻗고 하는 동작도 있지만 이제 중간중간 이제 곡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을 요구하는 동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웨이브 같은 느낌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이제 곡의 특성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음 유연성 그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중력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어요 그 안무를 하다 보면 이제 몰입이 되거든요 이제 어떤 동작을 외워야 할 때나 이제 이 수업에 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아주 안무를 외우고 또 음악을 듣고 이제 멀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과 몰입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요즘은 조금 처음 했을 때는 아 저 음치 몸치 박치인데 할 수 있을까요? 하셨던 분들도 음악을 많이 듣고 동작을 많이 자주 반복하다 보니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주 금방금방 또 안무를 외우시더라구요 음치 몸치 박치여도 줌바 댄스 입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누구나 남녀노사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두려움은 붙들어 매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력은 아주 고도의 집중력 실제로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면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어제 제가 레슨을 한 분 중에 대학생 대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줌바 댄스를 하러 왔다가 음 아주 체력이 조금 좋고 에너지가 심란해진 나머지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저한테 선생님 집중이 안 돼서 다시 줌바 댄스 배우러 왔는데 정말 수업 들긴 잘했다고 어제 피드백을 주고 가셔서 이런 얘기를 드릴 때마다 아주 제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존감 상승 및 생활의 활력 증진 자 뒤에 보시면 제 책 표지에 네 제가 이렇게 지필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자존감 상승 및 생활의 활력 증진 자존감은 여자의 자존감은 제가 봤을 때 외모와 조금 많이 직결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얼굴도 있겠지만 여자는 살이 쪘을 때와 살이 안 쪘을 때 자존감 차이가 어마어마시한 것 같아요 저도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니 이제 잘 맞던 바지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바지를 입었을 때 옆구리로 살이 이렇게 삐들삐들 삐져나왔을 때 그때가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자괴감도 들면서 아 정말 우울감도 극심했었는데요 자존감과 생활의 활력 증진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지금 줌바 레슨을 듣는 것 자체가 내가 움직이겠다 라고 나와 약속을 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시키고 이제 멘탈까지 잡기 때문에 자존감은 바닥에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춤을 추고 엔돌핀이 이제 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깁니다 네 저거는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회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밝고 건강하신 분들만 있어요 사실 이제 우울하고 침울하신 분들도 이제 줌바 댄스를 들으러 오셔서 밝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십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신나고 발랄한 음악 위주로 밝은 느낌이잖아요 줌바 댄스가 밝고 건강한 느낌이다 보니 저도 그 코드와 잘 맞지 않았나 회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음 그래서 그런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산소성 운동으로 폐활력 증가 줌바 댄스는 근력보다는 유산소성 운동의 성격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많이 뛰고 이제 스텝도 밟고 팔도 쓰고 이런 동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력보다는 유산소성 운동이 조금 높은데요 그래서 저는 줌바 댄스 프로그램 안에 또 유산소성 한 70% 30%는 이제 스커트나 런지로 근력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음악에 맞춰서 그 안무를 또 직접 구성하여서 7대3 비율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아요 꽤 높죠 줌바 댄스의 효과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루함 권태감 그리고 무기력함 우울함 이 지긋지긋한 살과의 정쟁이 매일 시작됐죠 당신을 이눕에서 구해줄 줌바 댄스가 옵니다 이 저서 안에 읽어보시면 제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극복한 줌바 댄스 극복한 사례도 있고요 이제 회원님들과의 이런 추억 담긴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대회 나갔을 때 사진도 있어요 대회 나갔을 적 사진들 이렇게 흑백 사진이 있는데 흑백사진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회 나갔을 적 사진들 이렇게 있고 흑백사진인데 흑백사진 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더 근육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고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인다고 하죠 흑백사진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흑백사진 흑백사진대로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찍은 UV크레이션 이원기 작가님 찍어주신 또 최근에 프로필사진 작품 이렇게 있구요 자 몸매 건강 멘탈까지 잡는 줌바댄스가 네 왔습니다 제가 제가 줌바댄스 강사 최초로 책을 냈는데요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멘탈까지 잡아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책쓰기를 저기 한국책쓰기협회에서 배웠거든요 그 안에는 김도사님 이라고 책쓰기의 명장 네 900여명의 작가를 배출한 저희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 스승님께서 저는 작가는 글만 잘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왔어요 그분은 사람이 책을 쓰기 이전에 의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라는 이론으로 의식 수업도 종종 해주셨는데요 그 의식 수업을 받은 걸 토대로 제가 종종 회원님들에게 멘탈도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저도 실제로 우울감이 있고 권태감이 있었고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또 훌륭하시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의식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의식에 대한 조언과 수업을 듣다 보니 저도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조금 더 얻게 되었는데요 줌바 댄스를 하면서도 좋지만 몸과 마음까지 챙기실 수 있는 건 네 줌바 항상 캘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떼놓고 항상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의식에 관한 책 뭐 네빌 고다드나 이제 나폴레옹 힐 같은 저서들을 때때로 이제 자기 전에 읽으면서 이제 몸은 몸대로 이제 마음은 마음대로 의식은 의식대로 이제 늘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10의 노력으로 10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행이 좋아지는 습관이라는 이제 글을 읽었어요 여기서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공감하진 않고요 공감하는 거 몇 가지만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몸을 풀거나 체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력 자체가 움직임에 힘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면 꼭 운동이 운동을 하면 가장 좋지만 운동이 아니라도 자주 몸을 풀거나 체조를 하면 아무래도 행동력이 생겨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네 두 번째는 로또 복권 등 도박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 피부톤이 칙칙하고 아니면은 대조적으로 엄청 창백하거나 유닛이 충혈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실제로 도박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도박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승률을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박은 해본 적이 없어서 로또 는 종종 사본 적이 있는데 한 세 분 정도 안될 걸 알기에 차라리 나는 내 노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사지 않았습니다 로또 복권 등 기타 등등 도박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청소하기 요거는 정말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정화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수행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도 최근에 바빠서 집을 정리를 한 5일정도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집이 좀 더러우니까 집에 왔을 때 그 꿉꿉함과 그 먼지에 그 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답답하고 집이 편안하고 뭐 안정감 있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아 내가 바빴던 흔적이 바빵하게 보이면서 어제 한번 대청소를 하면서 설거지랑 이것저것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치우며 나서도 아 마음좋아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소일거리를 했다는 뿌듯함도 생기고 이제 아무래도 집이 깔끔하다 보니 이제 일할 때도 그리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조금 더 산뜻한 기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 아 집안에 한기도 자주 시켜주면 좋다고 하네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이것과도 별개로 그리고 집에 창문을 자주 열어주시고 환기를 이제 시켜줘야 바깥공기와 안의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이제 좋아진다고 합니다 집안에 쾌적해지기도 하지만 순환이 조금 되어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운이 좋아지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몸을 깨끗이 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음 맞아요 정화 이것도 정화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목욕과 샤워를 두 번은 꼭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존바 댄스 수업을 하다보면 제가 배웠을 때 보다 가르쳐 보니 두 배로 에너지가 두 배로 쏟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 쏟는 결과도 두 배고요 에너지도 두 배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많은 회원님들을 한 번에 케어하다 보니 이제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처음 레슨을 할 때는 저만 봤었거든요 제 동작이 틀리면 어떡할까 내 동작이 틀려서 회원님들 이렇게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래서 제 동작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제 동작을 보지 않아도 회원님들만 봐도 될 정도로 이제 뒤분들을 많이 봐요 앞분들은 원래 잘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걸 알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서신 거고요 뒤에 분들 보면은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위축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뭐 물론 수업을 조금 늦게 오셔서 뒤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줌바에 대한 열의와 열정은 있는데 앞에 서기가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아이 컨택을 많이 하면서 뒤에 있는 분들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에요 확실히 저 동작만 볼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땀도 많이 썩고 저도 한 두 배로 두 배로 배움을 얻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는 두 배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냥 배울 때보다 가르치면서 회원님들께도 제가 배우는 점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 얘기를 하다보니 감사함이 밀려오네요 그리고 아 기분 좋아지는 속옷과 옷을 입는다 상황에 맞게 외모를 꾸미는 것 이제 옷을 입는 것도 아무래도 중요한데요 네 속옷도 내가 뭐 누구한테 보여줄 건 아니지만 음 기분 좋아지는 내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속옷과 옷도 좀 신경을 쓰면 운이 좋아진다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 요즘 들어서 부쩍 의식을 고향하면서 느꼈던 생각인데요 감사 사랑 좋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과 달리 모든 게 당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삶의 여건도 좋아졌고 이제 어렵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요기요 전쟁 뭐 가랑하고 궁핍하던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종부 과잉과 음 아주 식량도 풍족해지고 오히려 먹을 것도 너무 많아서 이제 너무 과부하가 오지 않았나 이제 이 안에서 감사와 사랑 좋은 거를 느끼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도 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큰일을 겪기 전에는 제가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기 전에는 어 저 또한 뭐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큰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일상에 사소한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구요 음 뭐 예를 들자면 먹고 있는 밥이나 음 이제 자연이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자연 있죠 자연의 그 느낌 음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소중함 같은 거를 좀 잊고 지낼 때가 많았는데 그 큰일을 겪고 나서 음 조금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감사 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구요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 실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똑같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변화할 이유도 못 느끼고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 그 1억 2천 빛과 함께 울증에 빠지다 챕터가 네 파트 2에 있어요 파트 2에 1번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너무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되는 관계로 이제 추격해서 책에다가 이제 담아뒀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한번 공부쯤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지는 습관은 착한 마음을 먹도록 합니다 이것도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전에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악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음 기분이 좋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이제 선할 수 있죠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안 좋을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다고 해서 네 이 기분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한테 손해고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욱 할 때는 이렇게 욱 표출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쏟아내 보기도 하고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고대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소중한 분이 알려준 법칙인데 그 법칙은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내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의미인데 내가 이제 짜증과 화와 분노를 쏟아내며 표출을 하면 그 두 배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화살처럼 돌아옵니다 내가 한 번의 화살을 그 분에게 쏘면 그 화살은 두 개가 되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힘들거나 우울한 감정 분노는 표출해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힘들 뿐이지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도록 한다 착한 마음이 그래야 얼굴에 드러난다 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어떤 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연구를 통해 네 맞는 습관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선과 악이 마음속에 누구나 선과 악이 마음속에 다 존재합니다 그 착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네요 그 운이 온다는 대운이 온다는 징조를 알 수 있는 이제 일상의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이 제가 선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길 가다가 길을 많이 묻는데요 길이 어딘지 찾고자 하는 목적지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네요 그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대운이 바뀌어서 관상도 이제 좋아지고 이제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그런 게 온다고 하네요 예외적으로 이제 또 돌을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수법이 나날이 이제 이제 고도의 수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자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시고 정말 글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유독 최근 들어 많아진다면 아 내가 그만큼 관상이 전보다 착해졌구나 좋아졌구나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친절하게 길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대운이 들어온 습관 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아 제일 기억에 남았던 챕터에요 아 내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구나 예전에는 얼마나 인상을 쓰고 다녔으면 음 길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뭐 이렇게 좋은 생각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좀 귀에 꽃을 걸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줌바 댄스를 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땀을 썩고 에너지를 음 또 많이 분출하다 보니 이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음 삶에 의욕과 활력성이 없으시다면 이제 줌바 댄스를 배우시면서 저와 함께 삶과 위협까지 그리고 건강 멘탈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세 마리 토끼를 이제 두 마리가 아니죠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의 이제 유튜브 소통이 어 아주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시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줌바 댄스가 온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셨도록 힐링